우리 여기는 근천팀이고요. 그래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댄서팀입니다. 그래도 오늘 처음으로 우리 여기 공연하러 나온다고 해놓으니까 우리 어차님하고 이윤장님도 오셔서 같이 축하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업장님이시라고요? 홀로와 강전행사에 오늘 어쩌다보니 왔는데 우리 같이 또 이렇게 같은 얼굴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이 행사가 다 이루어지길 바라고 모두 다 열정이 넘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팀이 더 남았습니다. 근천팀!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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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